안녕하세요. 코딩은 처음이라 위드 파이썬을 집필한 블로그나 인프론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남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남규진이라고 합니다. 이 강좌는 코딩은 처음이라 위드 파이썬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는 내용이고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의 내용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책에 없는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책의 첫 장을 보면 파이썬 입문이라고 해서 파이썬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썬이 갖는 특징과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분들은 파이썬이 뭔지를 알고 책을 구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파이썬이 전혀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썬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브라우저에서 구글로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티오베라는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인기 차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사용 빈도에 대한 어떤 순위를 좀 매기는 사이트인데 그냥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트렌드 그 정도를 조금 참고하기 좋은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랭기지에 보시면 2023년, 그러니까 전년도 동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2022년에도 1위였고 2023년에도 1위를 지금 파이썬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언어, 그리고 C++, 그리고 Java, C샵,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등등등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각각의 언어들은 각각의 언어들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가 지금 현재 트렌드상 1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 해서 파이썬이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자바는 자바의 특징이 있고 C언어는 C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무언가를 만들어 볼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파이썬은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언어이긴 하지만 C언어나 C++로 가능한 걸 파이썬으로는 못 만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펌웨어나 아니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다 그런 거는 파이썬으로 못 만듭니다. 물론 굉장히 로우한 분야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대규모 서비스 어떤 백엔드 서비스 보통 어떤 웹서비스나 어떤 앱 서비스 같은 거에서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파이썬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자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파이썬은 API 서버나 약간 이 정도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자바는 핵심적인 메인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언어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1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지금 어떤 프로그래밍 트렌드가 어떤 AI나 어떤 빅데이터 분석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파이썬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인간이 작업을 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프로그래밍이 동작하는 속도를 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는 C언어나 C++ 언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파이썬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는 구글에서 파이썬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파이썬.org라는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라는 탭이 있는데 이 다운로드에 보시면은 올 릴리즈, 소스코드, 윈도우즈, 맥OS 등등등 이런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윈도우용 다운로드는 파이썬 3.11.2가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 책에서는 파이썬 3.10.4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역시 윈도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맥을 쓰거나 리눅스를 쓰셔도 강좌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OS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OS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이썬 버전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전 버전의 어떤 버그 같은 문제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이 좀 더 좋게 버전업이 돼서 나왔을 테니까 가장 최신 버전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 파이썬을 쓰면서 이 버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나 어떤 특정 플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 버전에서만 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이나 이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파이토치를 쓰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돌리는데 그 라이브러리는 예를 들어서 파이썬 3.9에서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파이썬 3.11 버전을 설치하신다 한들 그 라이브러리를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파이썬 최신 버전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책에서 파이썬 10.04 버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버전을 찾아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에서 All Release All Release를 누르셔도 되고 Windows니까 Windows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 윈도우용 버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더 많은 버전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All Release 여기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파이썬 3.11, 3.10 이런 식으로 되면 책에서는 3.10.4 버전을 쓰고는 있지만 3.10.2의 마지막 번호는 아무거나 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버전을 쓰려고 한다면 여기서 3.10.4 버전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있죠. 그러면은 릴리즈 버전 파이썬 3.10.4 버전에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어쨌든 쭉 내려보시면 맨 밑에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윈도우 64비트 버전이 있고 32비트 버전이 있는데 이 64비트는 운영체제의 비트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 시스템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겠죠. 뭐 일반적으로 윈도우 10 이상 쓰신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렇게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64비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썬도 윈도우 인스톨러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자 다운로드가 된 거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파이썬 인스톨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밑에 add python 3.10.2 pass 이 옵션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체크를 해야 파이썬을 어떤 경로에서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안하고 설치를 하면 나중에 물론 직접 그 환경 변수에 이 경로를 추가해 줄 수는 있지만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그냥 이왕이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nstall now가 아니라 customize installation 자 이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수동으로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optional features에는 기본적으로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next를 누르신 다음에 자 advanced 옵션에서는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스터마이즈 인스톨 로케이션 그래서 어느 경로에다 파이썬을 설치할 거냐 이거를 조금 쉬운 경로 c 루트에 저희는 파이썬 310이라는 폴더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기억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는 쉬운 폴더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 때에 따라 파이썬을 꼭 310 버전이 아니라 뭐 390 버전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뭐 360 버전을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버전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c 루트에 파이썬 310 폴더에 지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UAC가 동작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설치를 한다고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310.4 버전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etup Word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이제 Close를 누르면 파이썬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설치가 완료되는지 확인하려면 자 윈도우의 찾기에서 cmd를 검색을 하셔서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신 다음에 자 이 현재 경로 아무데서나 파이썬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이썬 3.10.4 버전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파이썬 프롬프트가 뜨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이썬이 어떤 경로에서든 설치가 안 됐다면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add python pass가 환경 변수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다시 재설치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직접 환경 변수 등록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하면 되는데 그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 찾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환경 변수를 이렇게 환경만 검색을 하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메뉴가 위에 나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속성 창이 뜨고 여기서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환경 변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에 대한 환경 변수가 나오고 하나는 어떤 아이디가 로그인을 했던 이 시스템 전체가 갖는 환경 변수 이 두 가지의 환경 변수가 있는데 어디다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개인 사용자 위주로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 패스 패스라는 이름의 변수를 찾아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패스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의 어떤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썬 310 폴더하고 파이썬 310 스크립츠 폴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하신 다음에 재부팅을 하시면 그 add 파이썬 패스를 적용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명령 프롬프트 상에 파이썬을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실행이 돼야 지금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찾기에서 idle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맨 위에 idle 파이썬 3.10 64비트 이런 앱이 하나 뜨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 명령 프롬프트와 동일한 파이썬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의 언어적 특징 중에 하나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여기서 10 더하기 10 입력을 하면 즉시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입력을 해도 똑같습니다. 100 곱하기 100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입력을 하면 즉시 결과를 얻는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실행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즉시 실행하는 방식의 언어를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인터프리터 언어는 파이썬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인터프리터 언어적 성질이 있고 루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 언어가 아닌 약간 반대되는 반대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다른 언어의 성질은 컴파일 언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컴파일 언어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확장자가 EX인 파일 EXE 파일을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죠. 보통 윈도우에서 그 EXE 파일은 결국에 컴파일된 결과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는 코드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컴파일을 거쳐서 EXE와 같은 아웃풋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최종 결과물을 실행을 해야만 코드의 어떤 내용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코드가 쭉 적혀 있으면 인터프리터라고 말하는 여기서 저희가 지금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이 인터프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즉시 실행을 해서 한 줄 한 줄 코드를 즉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을 따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보자면 컴파일 언어는 어쨌든 간에 어떤 코드를 이미 실행 가능한 상태로 기계어로다 번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 면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 어떤 코드와 아웃풋이 결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코드를 감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같이 인터프리터 언어는 코드가 즉시 실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드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그때그때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보다는 조금 속도 면에서 실행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억지로 비교를 한 거고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단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이렇게 명령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d, ele, shell 이거를 실행하거나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바로 실행해서 하는 방식을 보통 뭐 인터랙티브 shell 모드 대화식 모드 뭐 여러가지 용어로 쓰긴 합니다만 실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어떤 한 줄 두 줄을 테스트할 때는 요긴하게 쓰지만 실제 코드는 굉장히 길겠죠. 못해도 뭐 한 10줄, 20줄, 40줄, 50줄을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는 작성을 할 수가 없죠. 물론 id, ele 도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new 파일을 해서 이렇게 문서창을 하나 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 a는 10, b는 20, 뭐 프린트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뭐 해볼까요? 한번 바탕화면에 test.py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파이썬 파일은 모든 확장자가 .py로 끝나는 걸 파이썬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 책의 내용이나 이 동영상 강좌 내용에서 파이썬 파일은 확장자가 pyin 파일을 파이썬 파일이라고 합니다.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파이 파일로 저장한 이 파일을 파이썬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run의 run 모듈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30이라는 a 플러스 b가 3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파이썬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파이썬에 익숙해진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일 수 있지만 처음 파이썬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어떤 내용을 보면 얘는 이걸로 하고 있고 쟤는 저걸로 하고 있고 다 다른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 뭐 저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점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콜앱 아니면 구름 같은 가상 클라우드를 써서도 작성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이나 동영상 강좌에서 모두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내가 공부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툴 그리고 이 IDELE 요거를 두 가지를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또 설치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브라우저에서 구글로 다시 가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합니다. 일단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나오죠. code.visualstudio.com 이 클릭을 해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통합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 뿐만 아니라 C, C++, Java, JavaScript, C샵, F샵, 비주얼 베이징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파이썬을 공부하고 다른 언어를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어떤 이 한 가지 툴에 익숙해 있고 이 툴을 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아주 크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 버튼, 다운로드 for Windows. 지금 저희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윈도우용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하겠죠.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뭔가 도움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있죠.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게 자동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클릭을 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최초에 사용자 동의 계약서가 나오죠. 동의를 하시고 자, 다음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어떤 경로에 설치돼도 사실 이 경로를 직접 들어갈 일은 거기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본인이 편하게 어떤 경로를 단순화시켜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경로에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시작 메뉴 폴더 시작 메뉴 폴더는 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폴더를 만들겠냐 말겠냐는 데 당연히 만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옵션을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체크를 하면 이 윈도우 탐색기의 컨텍스트 메뉴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좀 더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설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죠. 자 설치 마법사항 완료라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설치가 끝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료를 하면 자 이렇게 최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테마를 설정하라고 뭔가 얘기가 나오고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언어팩을 설치하여 표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라고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서 이렇게 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이 설치 및 다시 시작을 눌러서 이 영문 버전을 일단 한글 버전으로 바꾸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인스톨링 코리안 랭귀지 서포트 점점점 하고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뀌어 있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직접 수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실행을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테마를 선택할 거냐 물론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자기의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 테마를 설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체크 원하는 모양 저는 어둡게 선택하고 완료로 표시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본 창이 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 좌측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뷰 창이 있습니다. 뷰 창이 있는데 이 좌측 버튼에 따라서 이 화면의 구성은 살짝살짝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탐색기를 하면 이 가운데 탐색기 창이 뜨고 이 탐색기 창에서 어떤 파일을 관리하고 이쪽 시작이 보여지고 있는 이 창에서 코드가 보여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언어를 만약에 직접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 버튼 중에 이 맨 밑에 확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확장 버튼을 누르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다 개인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켓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등록해 놓은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언어 설정을 만약에 못 하셨다고 하면 여기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한국어 지금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죠. 이 한국어 랭기지 팩을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보기에서 명령 팔레트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피규어 디스플레이 랭기지 이 표시 언어 구성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영어 다양하게 있죠. 본인이 원하는 언어를 다운받은 다음에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국어 버전으로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파이썬을 여기서 쓸 거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서 파이썬 작업을 할 거니까 이 마켓플레이스 여기 확장 검색에 파이썬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파이썬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메뉴에 있는 파이썬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상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 설치, 이 설치 버튼 이 설치를 클릭을 하시면 파이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설치하는 파이썬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초 이 동영상 앞에서 파이썬을 설치했죠. 3.10.4 그거는 파이썬이고 이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파이썬을 쓸 수 있게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그냥 확장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파이썬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그러면 크레이터 파이썬 파일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볼 거냐 오른쪽에 보면 또 주피터 노트북도 만들 수 있게 뭔가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이 아직 뭔지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닫아주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저희가 설치해놓은 파이썬 3.10.4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인터프리터를 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상단에 보기 메뉴의 명령 파레트 이거를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인터프리터 요까지만 검색을 하면 이 밑에 보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선택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이 컴퓨터에 파이썬 3.10.4 64비트 버전 한 개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별표가 이렇게 쳐있죠. 근데 만약에 파이썬이 3.9버전도 있고 3.5버전도 있고 한 컴퓨터에 여러가지 버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어떤 버전으로 실행할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인터프리터를 쓸지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단지 파이썬 3.10.4 버전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코드를 봤는데 그 코드는 파이썬 3.9버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3.9버전을 설치해서 실행을 해봐야 뭔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이 3.10.4 버전을 지우고 3.9버전을 설치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터프리터를 쓸지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 파일, 그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어떤 버전이 인터프리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번 강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닌 내용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강좌의 기준은 정말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이 툴을 설치하고 파이썬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하는 게 앞으로 강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책의 내용을 따라해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제 파이썬 실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